지금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냥 누구도 기대하려는 법을 못하면서 쉬쉬쉬쉬 근데 그 저에게 흥분하지 마자 그 시계에만 내가 훔친 건데 나만의 정신은 아니었어 그럼 나에게 얻어? 그거를 그냥 올려오지 내가 그걸 낚싯대로 생겨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그거를 딱 끌어올리고 그리지마는 아니지 나만의 정신을 잡았죠 내 머리가 왜 이런 줄 알아? 내가 그런 면을 또 씨발라봤기 때문이야 내 머리카락을 쓰던 그런 면을 얼마나 많았나 봐 맥치만 왜 여기 죽어? 무슨 소리야? 그런데데데데데데데 야? 우리 두 마린데 어? 계속 켜봐 왜 계속해 이 새끼야 그래서 내가 널 지켜야 이단 말이야 쉬어 하나 더 쉬어 쉬어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이런 생활들이 모두 똑같죠 일어나서부터 싸우보고 욕단고 나 불어데로 안이고 다시 에나를 다 부랴면 내가 말이야 누굴뜨면 깨잖아 공개 이 마신이 아프다 불어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아아악 아하하하하하하 너 소리 영광대기 말이 너무 많은데 너는 수많은지 손으로는 나가 만약에 안 나가면 알지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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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난 우리 뻔 떠나야겠어 그러는게 좋은 겁니다 아잇